증시의 각을 잰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으뜸 원자를 쓰고 싶습니다. 원각도기. 원각도기? 원녹용과 같은 거죠. 원래 녹용을 잘라놓은 건 녹각이라 그래요. 아, 녹각도기?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오늘 어떻게 또 각을 재주셔야죠? 네.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눈치보기 장사로 완전히 들어갔어요. 완전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독자 노선을 가게 될지 우리도 같이 눈치를 볼지. 누구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FMC 눈치를 보는 거죠. 아, FMC. 정도표? 네. 도대체 뭘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건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제 대체적으로 리뷰를 해드렸고 오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작년 10월 이후로 S&P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빠졌다가 급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18%인가? 지나면 까먹네. 하여튼 15%인가 올랐거든요. S&P 기준으로. 반등이? 네. 지금 5% 정도 오르면 사상 최고가에 다시.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게 조금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이나 이런 쪽은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미국이 많이 올라서 만약에 FMC에서 나오는 성명서가 시장이 원하는 것을 딱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 번 쿵 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만약에 점도표가 곽 부지원장이 얘기하듯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 못 시키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시장의 기대에 부합됐다? 그러면 반영됐었잖아. 이런 건데 더 뭘 할 건 별로 없는. 그런데 그거 하나 남아지잖아요. 대차 대조표 축소. 그거 대차 대조표를 더 이상 축소하는 걸 그만두겠다는 걸 좀 빨리 하겠다. 그래서 연말보다도 더 빠르다. 9월. 네. 이런 정도로 되면 시장에 한 번 환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 시장은 여기서 얼마나 더 좋아질까 하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상황이고요. 혹시 대차 대조표는 그렇게 나왔는데 점도표는 반대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반대는 없죠. 그 부담 투표를 올려? 금리 더 빨리?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두 번 올리는 거 돼 있다고. 그거를 제로냐 아니면 한 번 올리는 거냐.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지금 시장은 안 올린다 내지 빠진다라는 거 돼 있거든. 선물 시장에서. 그런데 한 번 올린다 쪽으로 딱 점도표를 찍는 순간 어제 경제학자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 자존심 있지. 그런 순간 얘네들이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대차 대조표는 축소한다. 축소를 빨리 한다. 빨리 한다. 그거는 좋은 거지.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도 중요한데 판돈을 넣고 빼고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판돈을 계속 빼니까 시장이 안 좋았던 거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 돈을 쓱 판돈을 빼던 건 안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그만 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연말까지 갈 필요 없어. 지금 미국 경기 상황들이 지표 올라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좀 꺾였네. 그러면 이 돈 빼는 속도를 좀 이제 더 빨리 끝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시장이 그때는 한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분석을 하는 이코노미스트가 이틀하고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돈을 많이 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행들이 돈이 남으니까 이게 다시 연준으로 갖고 온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 지준이 생겨요. 초과 지준을 지금 현재로 감안했을 때 대체로 보면 연준에서 상정하고 있는 게 9월 정도로 대차 대조표의 축소 종료 시점을 당길 수 있지 않겠냐. 그 정도가 나와준다면 점도표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판돈이 줄지 않는 상황을 오히려 시장을 환호할 수도 있다.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부분이 훨씬 더 시장이 여야한 듯 더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시면 한 목요일쯤 한국 시장 목요일쯤 정도면 나오겠죠. 얘기가 슬슬 돌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거를 좀 잘 보시면 대충 한국 시장 어떻게 탄력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여겨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3월 FOMC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해요. 미국 경제 성장은 수정 전망치가 나오고 또 물가에 대한 전망도 수정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낮추면서 점도표는 생각대로 안 낮췄다. 이건 또 멘붕 오는 거지.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비교적 낮춰지겠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전망도 표는 확 낮췄다. 이거는 시장 환호하는 거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시장이 경기를 너무 꺾었다. 너무 안 좋게 본다 그러면 경기가 나쁘구나. 거기에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언제 결론나요? 목요일 날 이 시간에 결론나 있죠? 네. 그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한번 지수들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눈치보기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지금 오르고 있어요. S&P는 0.37% 올랐고 다운은 0.25% 올랐고 나스닥은 0.34%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좀 엇갈리는데 일단 나스닥바이오 0.22% 빠졌고 필라델피아 0.26%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제 하나도 못 올랐어요. 정말 안 오르더라고요. 이런 정도 하는데도 해외 시장 분위기가 이 정도 왔는데도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긴 했는데 하여튼 오늘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이긴 합니다만 오른 게 없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침에 빠져서 시작을 했다가 축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실적 꺾이는 거에 대한 전망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오늘 우리 처음 뉴스로 저걸 다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이 더 안 좋을 것이다. 증권사, 예를 들면 신한금융투자 같은 데서도 계속 낮춘다는 법. 지금 저희 영업이 7조 초반까지 낮췄어요. 반토막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멈추는 시점이 반등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망치가 6.9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음 분기에는 다시 7.1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시장은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비싸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게 미래의 전망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이 밑으로 하향을 하면 지금 엄청나게 싸도 주가가 안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시가총액 비슷하게 한 해에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PR1이네? 에비타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는 분명히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경기 관련주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선원전자 같은 경우도 보퍼에 사서 저퍼에 팔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이클이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주가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래 전망에 좌지우지 되는 게 주식 시장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실적이 더 나쁘더라도 위우상향으로 바뀌는 순간 주가는 오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2분기에는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2분기에는 바닥이 나올까. 주가는 대부분 그 바닥이라는 게 실적 바닥 아닌 주가 바닥? 이제 1분기는 다 끝났으니까요. 2분기 주가 바닥은 거의 삼성전자 기준으로 거의 다 온 것 같고 실적 꺾이는 것도 둔화는 분명히 2분기부터 될 텐데 그 바닥은 언제까지인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점점 경제인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예전에는 필라델피아 하면 크림치즈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반도체 지수가 생각이 나요. 경제인입니다. 너무 흐뭇해. 40대 한 사람은 이렇게 바꿔놨다. 40대 바뀌게 쉽지 않거든요. 40대 한 사람은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지. 물론 더블에스로 상처를 받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래되고 버려진 산업이 꼭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더 이상 경쟁력, 제가 예전에 제지도 말씀드렸지만 제지도 요즘에 M&A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M&A를 하려고 그러냐면 왜 M&A를 하고 나면 거의 반 독점 수준이 되는 거예요. 독점 수준이 되니까 이제 원가 경쟁력만 있으면 뭐죠? 가격을 자기네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마진이 확고하게 되는데 작년, 재작년 해서 시멘트 업체들이 막 합중 영향을 많이 하면서 M&A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안정화된 이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업이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향후에 이제 SOC와 관련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시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너무 쫄지 말라. 네. 이제는 아마 분명히 둔화는 될 거예요. 속도가 이 정도 됐으면. 알겠습니다. 주요 주식들 보면 특이한 거는 이제 페이스북이 3.32%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소위 말하면 페이크 뉴스에 주로 이용이 된다. 이런 것들 내용으로 인해서 속도가 많이 빠졌어요. 그랬었잖아. 총기 사고 그 중계방송하고. 아. 뉴질랜드. 아. 그걸 참 페북으로 했군요. 그걸.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4% 올랐고 아마존은 1.7% 테슬라는 2% 정도 빠지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시장은 전반적으로 올랐고 영국이 조금 많이 오른 상태고 영국이 계속 지금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요. 뭐 합의안 도출을 해가지고 가겠다는데 하원에서 못한다 막 이러고 계속 시간을 좀 끌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혹이 안 띄어지고 2분기까지 우리한테 혹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향수가 뚜껑을 딱 처음 열었을 때는 향이 확 나면서 진동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향이 약화되거든요.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뚜껑을 딱 열면 처음에는 영향을 크게 미쳤다가 시가 지나면 점점 영향력이 약해져요. 향수도 그렇고 악취도 그래요. 네. 악취도 그렇다니까. 악취는 좀 이게 코가 적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응한다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적응하는 거죠. 유로달러는 1.1336으로 조금 올랐고요. 달러지수는 96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95.95.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괜찮다.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달러원이 안 떨어져요. 별로 안 떨어져요. 지정확정 리스크가. 네.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1132.25원 이 정도 하고 있고 달러 위하는 6.72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는 어제 너무 많이 빠졌다가 다시 10년물 기준으로 2.60으로 회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2년물도 2.455 정도 하고 있습니다. WTI가 많이 올라요. WTI가 59.3. 그러니까 OPEC 플러스라고 OPEC 회원 플러스 비회원국 몇 개를 합쳐서 감축 합의를 했는데 그 4월까지의 감축 합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유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럼 유가가 올라오면 뭐가 좋을까 고민을 좀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60달러를 돌파하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정유들이 평가 차익이 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올라온다면 조선의 시황도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선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리면 조선과 관련해서는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가장 큰 게 IMO 규제라고. 환경 규제죠. 오염물 배출을 이렇게 막는 그런 규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육상에서도 차 배기가스 규제하듯이 해상에서도 배는 대부분 더 저금류를 쓰잖아. 벙커시우 썼죠. 벙커시우. 네. 제일 핫바. 제일 밑에. 핫바. 하던 대로 하세요. 네. 그게 그거를 하다 보니까. 오염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데 그거를 다 갈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LNG 엔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배도 갈아야 되지만. 엔진을 LNG 엔진을 써요? 배가? 네. 그래서 LNG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관련해서 괜찮은 기업들이 몇 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충 배가 설령 기준으로 한 20년 되면 이제 내구 연한 대부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걸 이제 맞추려면 뭔가 또 내 이름은 까먹었는데 대단한 장치를 붙이면 돼. 매연 저감 장치같이 붙이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15년 됐어 내가. 5년 있다가 보면 교체해야 돼? 아니 저걸 붙이고 다니느냐? 그냥 신조하자. 저거 스크랩 시키고. 이런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한 1, 2년 시점에. 그래서 이제 조선업 쪽이 좋다 이런. 대형조선소는 이제 합병이 공식. 스크러버. 스크러버. 그걸 스크러버라고 해요. 아 우리 나 이럴 때 너무 보람 있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너무 진짜. 심지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다 알아요. 동시적으로. 김 프로 그것도 모르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제 머리도 하기가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거든요 제가. 뭐가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합병까지 되고 나면 아마 물량 조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선업체들도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거다. 그러나 이제 옛날에 홍황 정도까지 되려면 운임지수가 BDI 같은 게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BDI 같은 건 아직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LNG 선박의 엔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LNG. LNG 엔진. LNG 엔진? 네. 대의 엔진인데 LNG 엔진이에요? 네. 그렇게 되죠. 요즘 그렇게 나가요? 네. 그렇게 나온.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BDI는 사실은 전체 시황하고 조금 분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BDI는 벌크선 운임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벌크선이 주로 실어 나르는 게 이제 석탄 뭐 철광석 이런 것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벌크선이 그 배에 그냥 화물쌀. 컨테이너 말고 그거보다 더 원자재. 한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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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쉽게 뚜껑 열어서 그냥 쭉. 그냥 뭐 쌀이면서. 공물 같은 거 있잖아. 공물 같은 거 쭉 해가지고 호수를 실어가지고 확 하는 거 있잖아. 큰 배인데 그냥 통. 그렇죠. 그 지수인데 사실 이제 컨테이너 선이나 뭐 LNG 선 이런 것들하고 약간. 왜냐면 BDI만 보면은요. 조선주 못 사요. 그렇죠. 워낙 낮아가지고. 10분의 1토막 났으니까. 몇 년째 바닥이야. 10분의 1토막이요. 예전 고점 대비 10분의 1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뭐 금값은 변화 없고 브라질은 0.8% 올랐고 상하이는 2.47% 올랐어요. 중국 좋습니다. 계속 좋습니다. 한국 쉬고 있는데 얘네만 가고 있어요. 아주 좋고. 그래서 이제 중국 주식은 그때 이렇게 또 이렇게 보다가 5% 막 이렇게 올라가면 단기로 잠깐 꺾으시고 또 빠지면 또 오케이 하시고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난번에 고점에 팔고 다시 들어가셨나 중국. 큰 의약회사 제약회사 좋습니다. 살짝 고점에 꺾으라는 게 그때 팔라는 거군요. 제가 국내 주식은 그냥 잘하고 있고 미국 주식은 폭망을 했고요. 미국 주식 안 되더라고요. 다 하는데 중국 주식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수익률 상위권이에요. 우리 부지점장님이. 무슨 대회가 있어요. 그냥 신청해놨더니 4등이 들어 4등. 4등? 네. 5명 중에? 아니에요. 5명 중에 4등. 국내 주식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어제 미국 트럼프가 한 얘기에서 국내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5G 사업에서 미국 기업들은 더 노력해야 하며 나는 미국이 경쟁을 통해 이기기 원한다. 무역협상에서 하이웨이와 GTE 문제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누가 그랬어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직접? 이 얘기 되게. 디테일하다. 디테일해. 이거는 복선 아닌가요? 하웨이 문제를 결국은 포함 안 될 수도 있는 걸 복선을 깔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버라이전이죠. 미국의 버라이전이 4월부터 5G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제일 먼저 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4세대 유튜브 같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해도 뭘로 돈을 벌까 이것 때문에 주저주저 했는데 이제 드디어 뛰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누가 뛰쳐나가느냐가 문제인데 뛰쳐나가면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국의 통신 장비주들이 좋았고. 5G 관련. 이렇게 되면 조금 시세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이미 좀 올라서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게 계속 나와요. 나중에 폴더볼, OLED, 그다음에 다음 반도체 이런 게 나오듯이 툭툭툭툭 하나씩 나오는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잘 보시고 사전에 공부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움직였을 땐 늦어요. 움직였을 때 따라 들어가는 건 거의 항상 늦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자리를 잡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국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좁은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여기로 가서 쭉 올리고 저기로 가서 쭉 올리고. 그래서 올라간 거 따라잡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거는 좀 지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세력이 내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쪽으로 오는 것은 그것은 오케이인데 그걸 보고 뒤늦게 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 꼭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도 어떤 분이 정처진 부로 얘기를 했는데 가끔 전화를 해보면 아까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이런 얘기도 아주 극단적인 얘기 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도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이 몇 퍼센트 있는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현금성, 현금 및 단기 유가증권이라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게 시가총액보다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나와요. 물론 미래 전망이 엄청 안 좋은 회사들도 있겠죠.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데 그건 최소한 안전마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턴어라운드를 해야 주가가 빠르게 오르지. 그것만 보면 언제 오를지 몰라요.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려요. 언젠가 분명히 오를 수는 있는데. 각 기업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분기 실적이 늘어나는 걸 잡는 게 속도를,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찾고 분기 실적이 지금보다 다음 분기에 더 좋아지는 것만 잘 잡으시면 굉장히 빠르게 단축시켜서 가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얘기 또 하나. 하나씩은 꼭 준비하시나 봐요. 오시기 전에. 아닙니다. 하다 보면. 어제 내가 녹용 드린다는 거 깜빡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거 통으로 아예 드리려고. 윤홍일 원논경. 러시아 노후 원논경인데. 이게 녹용이 합류량이 12.5%야. 혼자 보지 마시고요. 카메라에 보여주셔야죠. 자, 원논경입니다. 우리 곽도겸 위장이 매일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내가 뭐 해줄 건 없고. 감사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술도 안 드세요. 그렇지 않은데. 독실하지도 않아요. 드시나? 자, 우리. 하여튼 자동으로만 타지 말고 장복을 해야 돼. 감사합니다.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또 증시의각 잘 되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자동으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도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나저나. 저희가 주식아카데미. 그거 어제 전화를 정말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대기를 좀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대기를 어떻게 할 시스템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혹시 캔슬을 하는 분이 있는지 하루에 한 두 번씩 들어가 보시라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되게 죄송한데. 어제 이제 영상 전문가하고 미팅도 하고 했어요. 아직까지 결론 못 해. 그게 작업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음성 따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냥 카메라 갖고 가서 할 줄 알았지. 그랬더니 말씀이 카메라만이 다섯, 카메라가 최소 다섯 대가 들어가야 되고 막 그렇대. 왜냐하면 거기 이제 도표라는 이런 거 다 구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제 회의를 하다가 아직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결론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저희 믿고 또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꼭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에 7시 30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